어, 진짜요? 한번 받아주시겠어요?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? 여보세요, 이렇게. 아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, 가인 씨. 아, 나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. 누구시죠? 아유, 저예요. 민수 오빠. 오! 오빠가 사투리 안 쓰니까 오빠인 줄 몰랐네. 근데 민수 오빠요, 만만해요. 같이 녹음해보면 알아요. 라고 가인 씨가 하더라고요. 만만하다고요? 오빠가 만만하다고. 가인 씨 녹음할 때 어때요? 예, 잘하죠. 잘하는데 너무 까다보니까. 이민수 씨 자신의 대표곡을 아이유의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고. 그래가지고 가인 씨가 많이 서운하다고. 아, 예. 이제 뭐 앨범도 나왔고. 대표곡 이제 바뀌나요? 네, 누락나요. 아이유의 누락나요. 이거 봐요. 안 돼, 안 돼. 네. 안 돼, 안 돼. 이렇게 힘든 것도 많아가지고. 중간에 이제 한번 다이어트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뚱뚱해졌었거든요. 누가? 가인 씨가? 네네네. 그때 이제 놀린 거 좀 사과 개인적으로 하고요.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배가 고파갖고 막 먹었는데. 그때 오빠가 진짜 완전 진짜 안 그래도 너무 막 패닉인데 밤새 전화해가지고 막 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아이유랑 저랑. 네. 진짜로. 으흠. 저기 수신 진짜 거부 정지하고 싶어요.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요. 둘 다 전화를 아이유가 안 받으면 저한테 하고요. 저 안 받으면 아이유한테.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, 민수 씨? 여자친구 없어요? 네? 여자친구.